네, 이 전 대표, 이 신당 창당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들과 함께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이 민주당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일부 보도에서는 비명계가 실제로 이 신당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관심,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요, 뭐 바람도 있고 진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삼지대로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부끄럽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망가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보수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애당심은 있어요. 그런데 애인심이 없는 것이죠, 봤을 때는. 유대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쫓김을 당했고, 결국에는 지금도 애인심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큰 스펙트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청년층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소진 정책에서 본인이 끊어놨던 호남의 보수층, 그다음에 나머지 스펙트럼,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요. 양양전 의원의 그런 한국의 미래 이런 부분도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넓게 운동장을 쓰겠다는 것이고 저는 기다리가 있다고는 봐요. 신당 창당의 생각은 굳혔으나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고리를 끊고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를 가겠다면 본인은 남을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 내에서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동요는 없으나 거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바람.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명계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죠. 정치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좀 잠잠한 면이 있으나 곧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서 변화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고 빅빅이 일어나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의원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한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 이러면서 지역구 채워주기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국민의힘 총선을 진대주의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인용한 혁신위가 어떻게 혁신안을 완성을 할지 또 그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지금 앞으로 거쳐야 될 난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천신만고 끝에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새로운 신당 창당으로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신당 창당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 여당 지지층 다수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신당 창당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을 반추해 보시면 당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내 대선 내내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두 차례 일부 비판적인 분들은 가출이라고 표현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잔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1차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이 나타나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갈 테니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2차 파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0.73% 승리를 했거든요. 앞으로 총선까지는 5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로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어떤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총선 승리에 나서게 될 것인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